연금 개혁에 대해 대국민 설득에 나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져도 개혁을 이루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신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22일 마크롱 대통령은 방송국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져도 개혁을 이루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을 전부 연금에만 쏟게 돼 자칫 국가 붕괴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게 마크롱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노조를 비롯한 시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로 곳곳은 화염으로 뒤덮이고 환경미헌들의 파업에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법 시행까지는 헌법위원회의 위헌 여부 판단만 남은 가운데 마크롱은 올해 안에 연금 개혁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